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영등포구 보건소가 1월 직장맘 영양교실을 운영하고 참여자를 모집합니다. 영양플러스 대상 육아 담당자를 대상으로 하며 오는 11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2시간 동안 보건소 내 보건교육실에서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. 평일 교육 참석이 어려운 맞벌이 부모를 위한 영양교육과 영유아 빈혈의 원인 및 빈혈 예방을 위한 식생활 교육 등 엄마와 아이의 건강을 위한 다채로운 내용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. 프로그램에 참여를 원하는 주민은 보건소 방문 전 전화 문의하면 됩니다.